개혁식 가설 환영합니다! 스님! 스님도 이제 회개를 하시고 축복을 받으셔야죠! 아이, 새 식구님! 스님이 준비를 하셨겠음, 말이... 아이고! 준비를 하셨네요! 아이고, 준비를 하셨네요 벌써! 감사합니다! 아이, 교회장님! 그 우리 참부모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루시! 그 사탄은 어떻게 됐나요? 물론 참부모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? 그런 놈은 아주 죽여야죠 그냥! 아주 죽여야죠! 식구님,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,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용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, 참부모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, 탕감 조건은 필요합니다 오늘 참부모님 대간식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아,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자, 여러분 참부모님의 대간식이 같이 가시죠!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셔도 그 미소와 어엿한 편함이 없고 그 모습 그대로 천주를 품으며 뜬길을 걸어오신 아버님 아, 참아마님의 타락한 아담의 역사 탐사 짓고 이제 만원의 왕 되시여 모든 인류를 해방하여 참사랑, 참생명, 참열봉에 천일국 신세변별에 새었네 참부모님 천년을 진흙 속에 수고하여도 그 향기와 자태를 상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천년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순환 여인 아, 참 어머니는 타락한 해와의 역사 탕감 찍고 이제 복귀된 해와로서 모든 여성을 해방하여 희생과 사랑과 봉사로서 평화의 아침을 열으시었네 태생들이 모셨네 장불고니 모셨네 태양목상 참사말동참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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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